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원의원의 3분의 1 그리고 하원의원 435명 모두를 새로 뽑습니다.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모두 승리하면서 10년 만에 공화당은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됐습니다. 이 소식은 박병일 특파원입니다. 전체 100석 가운데 34석을 새로 뽑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입니다. 공화당이 51석, 민주당은 48석을 확보했습니다.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다음 달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 루이지애나주 결과에 상관없이 공화당은 과반 의석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. 임기 6년인 연방 상원의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로 교체됩니다. 군대 파병이나 조약 비준, 관료의 임명 동의 등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. 2년마다 전체 435명을 새로 뽑는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민주당을 크게 따돌리며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. 여소야 되었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상하원의 양날개까지 달게 됨으로써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.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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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